수학의 답 평행선 사이에 있는 선분의 길이에 비해 응용에 관한 서술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보는 그림이죠 이렇게 세 변이 평행하게 세 선분이 평행하게 주어져 있고 이렇게 모래시계 모양이죠 나비넥타일이라고도 하고 이 모양과 이렇게 선분이 연결되어 있는 이 그림인데 자 문제에서 DC의 길이를 구하라는 유형입니다 자 우리는 이 문제의 풀이의 해법은 물론 여러분들께서 나비넥타이 그리고 볼륨을 높여라 라고 선생님 이름을 붙였는데 나비넥타이라는 건 이제 이렇게 두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해결할 거고 자 볼륨을 높여요 또는 낮춰요 자 여러분들 기계 같은 거 보면 볼륨 표시 이렇게 돼 있죠 하나씩 켜지면 점점 커지고 작아지고 바람도 점점 세지고 약해지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결국 그 다음 두 번째로 볼 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또는 반대로 볼륨을 줄여볼까요 이 삼각형과 그 다음에 이 사각형이 되나요 그죠 이 삼각형 이렇게 보는 게 낫겠네요 그죠 이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DC의 길이를 구해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삼각형 CEF하고 삼각형 CAP가 닮음일 테고 닮음비가 3대 8이니까 결국 CF 대 CB가 몇 대 몇이다? 3대 8이다라는 거죠 그럼 그걸 통해서 반대로 BF 대 FC는 몇 대 몇임을 알 수 있습니까 이 길이가 3대 전체가 8이면 아 BF 대 FC는 5대 3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BF 대 FC가 5대 3이야 BF 대 FC가 5대 3이야 그렇다면 이제는 이 삼각형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 누구에서? BCD에서 보는 거죠 BCD에서 삼각형 BF2 대 BF2와 그 다음에 BCD의 삼각형 BCD의 닮음비는 몇 대 몇이 됩니까 닮음비 5대 8이 되겠죠 이번엔 그죠 닮음비는 몇 대 몇? 5대 8 따라서 EF에 대응하는 게 DC잖아 그죠? EF 대 DC도 5대 8이 되어야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죠? 자 근데 문제에서 EF의 길이는 지금 3이라고 주어져 있으니 3대 DC는 5대 8이다 여기에서 5DC가 얼마가 됩니까? 3, 8에 24가 되니까 결국 DC의 길이는 뭐가 됨을 알 수 있다? 5분의 24cm 맞죠? 자 5분의 24cm가 됨을 알 수 있죠 물론 이 문제에서 이렇게 두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하고 또는 이렇게 두 삼각형의 닮음 마지막으로 어떤 거? 나비 넥타이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께서 두 가지를 이용해서 답을 구해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학의 답 이 여러분들 평행선 3개가 주어졌을 땐 나비 넥타이 한번 볼륨을 높여라 또는 볼륨을 낮춰라 오늘 수학의 답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